첫 번째 문제에 봐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우리 학회는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연해주 지역에서 독립운동에 헌신한 최재형 선생님. 최재형이 보통 그렇게 다른 시험보다 한능검에서 엄청나게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볼까요? 동의회를 통해 본 제로 한인의 의병활동 그리고 대동공보라는 게 나았죠? 우리가 지금 연해주하게 되면 신문이 지역사 중에서는 연해주 지역에서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죠? 뭐가 있었어요? 이전에 해조신문이라는 게 있었는데 해조신문이 경영난으로 폐간을 하게 되고 바로 이어서 나온 게 대동공보입니다. 대동공보도 한능검에서만 나오는 신문이에요.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는 한인기관이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08년부터 오게 되는데 1910년 정도 가게 되면 대동공보가 총독부가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영향을 줘가지고 압수도 많이 되고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경영난에 시달리게 됩니다. 이때 매월 돈을 줘가지고 대동공보가 이어지게 한 인물이 누구냐. 최재형이라고 그래요. 이후에 대동공보 사장이 됩니다. 대동공보 사장이라는 내용도 한능검에 반복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 연애주하게 되면 우리가 두 문자로 어떻게 외웠습니까? 서성권대전대해가지고 성명회 그리고 권업회 그리고 대한광복군정부 이 밑에는 전로한적회 중앙총회가 되고요. 마지막에 대한국민의회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중에 권업회하고 관련이 있는 게 최재형이라고 했습니다. 권업회도 이제 신문이 있죠. 권업신문 해서 해조신문이든 대동공보든 권업신문이든 해외에서 발행된 신문 그러면 연애주가 주축이 되죠. 세 개나 있죠 지금. 그래서 권업회하면 최재형 그리고 성명회부터 대한광복군정부까지는 묶어가지고 이상서를 기억을 해주자라고 했어요. 최재형의 업적 하면 왼쪽에 가서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와 최재형에서 안중근의 하얼빈 의거를 도왔다. 안중근이 대동공보에다가 글을 또 기구를 했었다. 이런 내용도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최재형 가면 딱 기억을 해둡니다.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거. 1번은 대동공보에서 대동공보와 관련이 있다. 대동공보 사장에 취임했다. 이런 내용들. 2번은 안중근. 그리고 3번은 권업회와 상관이 있다. 최재형이 정말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중에서 1번 읽어보면 권업회 조직과 권업신문 발간하면 이게 최재형이겠죠. 최재형의 중요성이 한능검에서만 정말 높습니다. 2번 서전서숙 설립과 민족교육을 진행했다. 서전서숙은 어디에요? 북간도가 되죠? 북간도 하게 되면 서명중간대에서 서전서숙, 영동학교, 중강단, 간민회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서명중간대. 계속 반복하면 다 외울 수 있어요. 3번 신흥 무관학교 설립과 독립군 양성 신흥하게 되면 경신부한신 할 때 서간도가 되죠? 서간도 경신부한신. 4번 한인애국단 결성과 한일의거활동. 한인애국단은 김구가 만든거죠? 김구가 상하이에서 만들었다. 1931년 이봉창하고 윤봉길이 한인애국단에 속해 있죠? 5번 신한청년단 결성과 파리강화회의 참석 하면 신한청년단도 상하이에 관련이 있습니다. 1918년이 되죠? 최재형이 정말 중요하게 자주 다뤄집니다. 완중군 정도는 나오는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읽어봐요. 가제역에서 있었던 민족운동으로 오른 것은 이 사진은 1905년에 가해 유카탄 반도로 계약노동이민자들을 수송했던 일포도호입니다. 주택무료임대 높은 임금 등을 대건 모집권고를 빚고 화물선에 탄 천여명 한국인들은 한달 넘게 걸려서 에네캔 농장의 동장 등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광고와 달리 사실상 노예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였다. 에네캔 이게 좀 유명하죠? 뭐 애니깽 애니깽 그러잖아요? 처음 들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애니깽 농장에서 일을 했다. 어디에 대한 얘긴가? 멕시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배 이름 같은 거는 뭐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나온 김에 일포도호구나. 1905년이구나. 유카탄 반도. 그 중에 핵심어. 에네캔 농장 정도는 암기를 해놓자. 멕시코에 대한 거. 딱 하나 있죠? 이근영. 읽어봅니다. 1번 권업회의 기관지로 권업신문이 발간되었다. 연애주에 대한 설명이고 권업회 하게 되면 이 전 문제에 나온 회재형을 왜 이렇게 중요한가 모르겠지만 시험에 계속 나오면 그게 중요한 겁니다. 2번 독립권 양성을 위한 숙모학교가 설립되었다. 2번이 옳은 설명이죠. 숙모학교 멕시코고 이근영을 인물 이름도 이렇게 올려놓자. 3번 북로군정서가 조직되어 무장투쟁을 실시했다. 북쪽이잖아요. 그럼 어디에요? 북관도가 되죠. 서관도에선 서로군정서. 4번 주권재민을 천명한 대동단결선언서가 작성되었다. 상하이가 되죠. 대동단결선언. 이런 것들은 뭐 이렇게 나올 때 외워주면 됩니다. 계속 반복되는 선지들은 있죠. 그 중에 답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5번 유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2.8 독립선언서를 발표하였다. 도쿄가 되죠. 동경.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애니깽 애니깽 계속 외워둡니다. 다음 문제 봐요. 다음 문제 읽어봅니다. 가제역의 독립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 사진은 박용만이 주도하여 가에서 창설한 대조선국민군단의 훈련 모습입니다. 이 부대의 대원들은 병영에 기숙하면서 군사훈련과 파인애플 사탕수수 농사를 병행하였습니다. 파인애플은 이제 하와이에서 엄청나게 생산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가는 이제 하와이가 되죠. 박용만의 대조선국민군단. 원래 이제 박용만이 최재형보다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우리 시험에서는 최재형이 훨씬 중요하죠. 선지 읽어봅니다. 권업신문을 발간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권업신문, 권업회, 최재형과 관련되어 있다. 이번 대한인국민회를 중심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였다. 미국이 되죠. 미국에서 이제 샌프란시스코가 됩니다. 샌프란시스코. 서부해안가에 있죠. 미 본토에. 3번. 대한광복군 정부를 세워 무장독립투쟁을 준비하였다. 이것도 뭐 연애주가 되죠. 연애주하게 되면 성권대전대 그리고 이상설, 최재형 이렇게 기억하자. 4번. 신란청년단을 결성하여 파리강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하였다. 중국의 상황이 되죠. 5번. 조선청년독립단을 중심으로 2.8독립선언서 정말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도쿄가 되죠. 그래서 뭐 하와이인데 하와이 국가로 치면 2번이라고 봐야죠. 대한인국민회 하면 미국에 있는 샌프란시스코니까요. 박용만의 하와이 대조선국민군단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에 보죠. 다음 문제에 보죠. 가 지역의 독립운동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참정 김교용의 아르기를 가는 우리나라와 청의 경계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비어있었습니다. 수십 년 전부터 북쪽 변경의 백성들로 그 지역에 이주하여 경제학과하며 살고 있는 사람이 이제는 수만호에서 십여만 명이나 됩니다. 그런데 청인들의 괴롭힘을 심하게 받고 있다. 그래서 시내 부서에서 시찰관 이 범윤을 파견을 했다. 황제규하를 선포하고 호구를 조사하였다. 이 범윤을 언제 파견했습니까? 대한제국 시기죠. 대한제국은 97년부터 1910년 한일합방까지 존속하게 되는데요. 대한제국 때 02년도에 간도 관리사로 이 범윤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도에 대한 설명이겠네요. 간도하게 되면 이렇게 있고 이쪽이 서간도, 이쪽이 북간도가 되죠. 간도 자체가 사이간자를 써가지고 사이에 있는 섬 같은 그런 개념이다 설명하고 있는데요. 실제 자세하게 이렇게 보면 이쪽에 압록강이 흐르게 되고 이쪽에 두만강이 흐르게 되죠. 그래서 본토에 우리나라 지역 모습하고는 이렇게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름이 붙여진 것 같아요. 간도 자체는 이름이 정확하게 어디서 왔냐 그러면 이건 좀 논쟁의 수지가 있는 부분이에요. 모른다. 그런데 간도 하면 여기를 말한다. 정도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도에 대한 설명. 북간도하고 서간도를 나눠가지고 그렇게 선지로 찢어놓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문제를 풀 수가 없으니까. 봅니다. 1번 숙모학교의 설립 목적을 파악한다. 숙모학교는 뭐 엄청나게 반복되고 있죠. 멕시코고 이근영 그리고 애니깽까지 애니깽 했는데 우리는 애니깽으로 외워두죠. 애니깽까지 엮어서 기억을 하자. 2번 대조선 국민군단의 활동 내용을 분석한다. 미주호가 되죠. 박용만이 하와이 3번 동제사를 통한 한중 교류 상황을 살펴본다. 동제사는 잘 안나오는데요. 상하이에 해당합니다. 상하이 지역으로만 외워둬요. 3번 중광단이 북노 군정서로 개편된 과정을 조사한다. 북노 군정서 하면 북간도 쪽이 되죠. 북간도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우리가 북간도는 서명 중간대 해가지고 서전서숙하고 그리고 명동학교 그리고 중광단 그리고 간민회 그리고 대한 정의단 이렇게 외우고 있죠. 서명 중간대 근데 지금 선제해 보니까 중광단이 북노 군정서로 개편된 과정을 조사한다. 라고 이렇게만 써 있어요. 굉장히 좀 디테일한 내용입니다. 처음에 대중교 쪽에서 중광단을 만들죠. 중광단이 대한정의단으로 3.1운동 이후에 바뀌면서 김좌진이 합류를 해요. 이후에 임정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북노 군정서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참고로만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이 내용 자체를 그렇게 세세하게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는 서명 중간대 딱 이렇게만 암기하자. 이렇게 암기하고 있으면 다행입니다. 서명 중간대 이 내용 자체를 그렇게 설명은 했지만 암기해서 장난치는 문제는 나오지 않습니다. 5번 유학생들이 2.8독립선언서를 발표한 장소를 확인한다. 5번으로 5번 보기로 그냥 거의 정해놓고 2.8독립선언서가 나오는 것 같아요. 독교죠.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 문제 보죠. 자 마지막 문제 봅니다. 다음 자료가 발표된 이후에 사실로 오른 것은 조선 청년독립단은 우리 2천만 민족을 대표하여 정의와 자유를 쟁취한 세계 모든 나라 앞에 독립을 성취할 것을 선언한다. 우리 민족은 정당한 방법으로 우리 민족의 자유를 추구할 것이나 만일 이번에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 민족은 생존의 권리를 위하여 온갖 자유행동을 주하여 초여의 1인까지 자유를 위해 뜨거운 피를 흘릴 것이니 일본이 만일 제1번 동경 청년독립단 대표 11위 해가지고 이게 2.8독립선언서입니다. 맨날 5번 보기로 나오던 거죠. 3.1운동 직전에 2.8독립선언서 당연히 같은 해죠. 1919년에 이게 발표가 되고요. 이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민족대표 33인이 태화관에서 기미독립선언서를 낭독을 하고 자수를 해요. 좀 그렇죠. 그런데 뭐 이랬습니다. 그래서 자수를 하고 이 이후에 실제로 운동이 된 것은 탑골공원에서 그때 이제 뭐 파고다공원이죠. 여기서 이제 학생들하고 시민들이 낭독을 하고 운동을 전개하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나온 맨날 5번 보기로 나왔던 2.8독립선언서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후에 사실은 뭐 3.1운동 했겠죠. 1번 읽어봅니다. 박상진 등이 대한광복회를 결성했다. 공화주의를 표방했고 1915년이고 박상진하고 이게 사령관이 있고 부사령관이 이제 김좌진인데 우리 시험은 희한하기도 김좌진보다는 김한종이라는 인물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잘 나오는 걸 미친듯이 외우자. 김한종을 외워주자. 2번 황성신문에 신희라방송대국이 게재되었다. 이건 을산의계약대죠. 그래서 2보다 전이고요. 3번 독립협회가 중심이 돼요. 독립문을 권리 받았다. 독립협회는 훨씬 전이고 4번 고정의 밀지를 받아 독립의군부가 주직됐다. 이것도 전이죠. 5번 민족대표 33인명의 독립선언서가 발표되었다가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3.1운동에 대한 얘기죠. 핵심은 뭐예요. 2.8독립선언서가 3.1운동 직전에 여기서 이제 2.8을 안 주잖아요. 좀 약간 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였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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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